한글시자가 있었는데 장을 열게 해주시는 게 아마 큰 신서피셜을 거기서 검사를 하면서 안전하게 장을 열 수 있게 해주신 공헌 때문에 아마 이렇게 감사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주시만큼은 특별히 소상공인에 의해서 관심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희 집사람들이 자그마한 학원을 해봤는데 엄청 힘들어해요. 정말 소상공인 어렵구나 경제도 어렵지만 이분들이 살아야지 우리 나라 경제가 살 거 아니에요. 시열 검사로 소상공인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심은 물론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는 행정을 펼쳐주심에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여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2022년 1월 28일 소상공인연합회장 우회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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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빵, 마둘. 자, 저희 탄생해서요. 자, 찍겠습니다. 마둘. 도와주시겠습니까? 한 번짜리 하겠습니다. 네, 여기. 네. 잘하십니다. 자, 출장장. 여주시의회 부의장. 성방봉.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붙여주십시오. 자,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자, 촬영하겠습니다. 사진이 처음보다 갈수록 정리되고 있어. 촬영하겠습니다. 3번. 네. 자,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고으세요. 잠시만요. 한 번 더 촬영하겠습니다. 종룡 맞으시고요. 네. 조상봉이. 파이팅. 파이팅. 네. 오й.